아 아 아 진짜 추워 3월인데 왜 이렇게 추워 신명적인 내령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됐습니다 오 섹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 또 오 타임랩스 같지 않아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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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한 번 더 진호가 붙이는 거 같아 진호가 아프면 웃음이 나와? 제가 포니션이 안 좋아 보인다면 정답입니다. 사실 장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거의 몸에 수분이거든요. 진호가 아프다. 우리까지 이렇게 축 쳐져 있으면 진호가 더 아프다. 그래. 맞아 맞아. 우리라서 이렇게 업업 시켜져 있어요. 잘했네. 그럼 이제 내가 탓하고 있고 잘 가서 게임 좀 그만해. 내 인생이 게임이야.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버디버디 아이디가 뭔지 알아? 게임짱TM. 한글로 게임, 대문자 Z, 소문자 Z,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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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. 게임짱TM. 규영이 형의 닉네임은 게임짱이었는데요. 아니 뭐야. 저는 부이 강아지 부이였어요. 게임. 이번 착장은 모두가 탐내는 자켓을 입고 있고요. 특히 김수희 씨가 지금 매의 눈으로 제 자켓을 계속 보고 있는데. 김수희 씨는 응가이치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것만 입어도 멋있어요. 맞아요. 그러면 뭐. 셔츠 하나만 걸쳐도 멋있는 게. 꼭 기억이 힘든다. 왜냐하면 스위디를 찍고 그 카메라 그대로 저쪽으로 오면 저는 머리카락만 보일 거고. 헤이. 헤이.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. 그래서 약간 그런 캄한, 딥한 느낌이 잘 살게, 사진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같이 찍는 것도 재밌고 또 개인적으로 찍을 때는 또 저 맘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어쩌록 이 결과물이 여러분에게 빨리 전해질 수 있게 열심히 해가지고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간만에 하니까 떨리고 가. 표정도 제대로 안 나오고 부족그라네요. 그래도 오늘 날씨가 더 추워가지고 좋아요. 근데 나름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초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인생 첫 자켓 사진인데 자연스럽게 그냥 막 해보자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수윤이나 승윤이나 진호도 얼마나 예쁘게 나올지 궁금하네요. 사실 제 사진이 더 궁금하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